극한직업 중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동돈인가 예수원 안갈비 동돈입니다 전에 이런 적은 없었다 근데 여기서는 의 줄임 표현입니다 이런 맛이 나는 것은 그래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맛있었을 때 고도라만에 완벽한 호락이었어 양념치킨 주세요 양념? 이런 적은 없었는데 there hasn't been any situation like this before 좋아했는 땡큐 구독은 알라비용